발전이 욕망에 진하여 짝을 선택하는 방법의 정심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질문의 존재한다. 당신은 뭘 찾고 있는가? 그 대답은 복잡할 수도 간단 명료 할 수도 있다. 당신이 언제 누구에게 묻는지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그 대답은 놀랍도록 많은 것을 드러내며 배란죽이 내내 여성이 경험하는 행동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루 부모 일탈 대금원식 장기적인 관계에 짜그러서 가장 바라는 자질이 무엇인지 남성 여성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같은 특징을 우선적으로 꼽는다. 다정하고 취성미 그리고 좋은 성격 전세계 6개의 대륙과 5개의 섬에 존재하는 37개의 문학관에서 데이비드 버스가 설문의 조사를 거쳐 1989년에 발표한 획기적인 명부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이다. 1만명 이상의 남녀 모두가 한 대답은 놀랍지 한결 같으며 오늘 당장 당신이 친구와 단순하게 수다를 떨면서 얻어낼 반응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데다다. 착하고 똑똑하며 함께 있으면 근사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사람이라면 당신의 신부가 혹은 신랑이 되어도 좋을 것이다. 남성은 다정, 지성, 건강, 흥미, 육체, 매력, 창의, 유사증이 두드러지지만 차임도 점도 보인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도 장기적인 파트너에게 육체적인 매력을 중시한다. 여성들은 생계를 꺼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남성을 원한다. 여성들은 매력을 높이 평가해서 유기에 올려두었다. 질문을 재고생해서 단기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는 남녀에게 물어보면 그림이 달라지는데 더워서 켄닉 동료들이 시도한 연구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의 경우에 하룻밤의 일탈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체적인 매력이 아주 중요했다. 그렇게 잘생길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 번의 만남에서 섹스까지 이어진다면 상대 남자나 유전자만 제공할 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생긴 편이 낳았다. 단기적인 선호도는 제쳐두고 남성들은 아이를 낳아줄 역사적인 매력이 있는 여성과 결혼을 원하고 여성들의 일자리를 확실히 하고 긍정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인류가 어떻게 이때로 오래 지구에 살아남았을 수 있었는지 의아함이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어떻게 만나서 서로 다른 선호도를 극복하고 특히나 육체적인 매력에 관한 대조적인 우선선의의 장벽을 넘어섰을까 어떤 이들은 남여보도 궁극적으로 공동적으로 선호하는 자질 절약장기적인 관계의 자격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력에 꼽는 가치인 다정함과 이해심 지성리의 답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일리 있는 생각이지만 동이 드는 새벽 손에 손을 잡고 바닷가를 오래 산책하는 수준에 이르기 전에 인류는 먼저 눕혀서 기어나가야 했고 여성들은 발전기의 욕망을 수요 공급의 현실에 맞춰야 했다. 절충거리의 진화 큰 키와 검은 머리칼 잘생긴 외모라는 표현을 누가 제일 먼저 한 대에 끊어 놓았는지 불명하지만 여성들은 남자한테 바르는 자질의 항목을 계속 덧붙여 왔다. 똑똑하고 재미있고 호기심 넘치고 요리와 청소를 잘하고 인정 많고 솜씨가 좋고 새해 관찰을 좋아하고 실제 말풀이를 좋아하고 영화 강의고 에서 가이고 독운동을 좋아하고 만천짜리 식스팩 복근이 있고 하지만 너무 벌둥벌둥하면 안 됨 자기 어머니한테 잘하고 대충 감히 잡힐 것이다. 위시리스트는 사람마다 다르고 목록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이상적인 짝을 찬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조건을 들여다본다. 여성들이 장기적인 짝을 찾을 때 오랜 세월 가장 잘 화합할 수 있는 남성을 상대로 선택함으로써 절충거리를 배웠던 것도 그것 때문이다. 알다시피 모든 여성들이 섹시남과 안정남이 완벽하게 결합된 상대를 샀는데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역학관계를 조사해 온 너의 의형과 다른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런 남자를 노상 여성들이 정말로 낙하셨을 때 모든 일이 벌어졌을지 다음과 같이 진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는 남성의 훌륭한 유전자에 대한 발전기의 욕망과 발전기가 아닐 때 좋은 파트너의 자질을 이끌리는 외차 이 두 가지 성적인 전략을 결합해서 소중한 그 관계를 유지했다. 외란기의 자식을 위해서 성대가 지닌 섹시남의 측면에서 원하는 유전적인 요소를 확보했고 가인기가 아닌 기관의 짝결속과 연장된 성정을 통해 안정남의 측면을 바라보며 발전기와 상관없는 외정을 구축했다. 여성은 발전기가 아닌 기관이 대부분이므로 후보자인 이런 외정은 참으로 전력적이다. 남성은 극단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자면에 수요는 많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여성들은 절정거리를 배운 듯하다. 여전히 들의 관계에 걸림돌은 존재했다. 조상여성이 육아를 돕고 물적 조언을 제공하는 능력 때문에 조언합법을 파트너로 삼기는 했지만 가인기의 증정기에는 발전기 현상이 본능적으로 일으키는 선호도가 여운히 소소호를 퇴보 그것은 곧 그녀가 섹시놈에게 이끌려는 의미다. 이 시점에서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배량기의 욕망이 떨어져서 행동을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섹시놈의 뛰어난 유전자를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래서 조상여성들은 자식들과 자신의 생조를 보장하기 위해 대단히 실형적인 절정거래를 했다. 수백만 년 뒤에도 참으로 전력적인 여성의 행동이 이 절정거래는 지속된다. 현재 세계를 살아가는 당신은 그러한 욕망이 실제로 여성의 부정한 행동으로 해석되는지 궁금할지도 모르겠다. 바람을 피워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는 어떨까? 2006년 어느 연구에서는 의학연구의 일환으로 검사된 자료와 친자확인검사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버지와 아이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아닌 67건의 수정치를 수집했다. 친자관계가 아닌 비율은 0.04%, 11.8% 110호 이 비율은 유전자 검사의 청년사람들에게만 대당되며 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 거리낌없이 생체 표본을 제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자확신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진작이 된다. 친자관계가 아닌 관계로 이어진 분류는 좀 더 동떨어진 인구 내에서도 발생한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남성과 협력하도록 진화한 조성 여성들에게 부정한 행동은 아마도 극단적인 거래였을 것이다. 아침 식사로 초콜릿 케이크를 발정현상의 여성에게 특히 만나는 사람이 있는 여성에게 한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욕망하는 그토록 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아직도 유지한 그것의 목적은 뭘까? 이런 여성들이 변덕스러워 보이넣도록 만드는 성심리학이며 호르몬의 주기에 따라서 한 종류의 남자에게서 다른 남자에게로 매력을 달리 느끼기도 한다. 분명 동물의 경우의 발정현상은 수많은 종류의 앙컷들이 새끼를 위해서 좋은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오늘까지 여전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인간들의 경우는 어떨까? 특히 믿을만한 비임 없까? 현대의학 덕분에 우리가 갖게 될 자식들에게 흘린 더 위험한 인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현대 세계의 인간들은 장기적인 자기의 자식을 위해 좋은 유전적인 전망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유전적인 전망 때문에 좌우대칭 외모에 최고 남을 찾아 본린을 서지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다. 일부는 그렇지만 주기에 따른 여성의 영혼 변화는 아마도 우리의 꼬리뼈처럼 우리 마음에 남은 진화적인 흔적에 불과하다. 자신이 낳은 자식의 무사 생존을 위해 더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우리는 태국의 선호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인류 이전의 과거 유산인 이러한 발전기의 특징은 난 확실히 현대인들의 행동을 좌우하며 이런 단순히 우리의 성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후 장에서 보겠지만 발전현상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침에 심한 흥의를 느끼며 잠에서 깨워나설 때 가장 먼저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 것은 나에게는 좋은 생각으로 여겨지지만 좋은 아침 식사는 아니다. 급격한 혈당 변호로 무력감과 피를 느끼게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기적으로 케이크를 먹는다면 결과가 좋지 못하기란 것도 확실하다. 최선의 태그의 지혜에 따라서 피해갈 것인지 가능성 되게 길어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짝 쇼핑 이 세상에 살아놓은 것이었다면 집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삶을 안락하게 해주는 환경과 주속적인 음식, 공급, 물, 와이파이에 둘러싸여서 지내면서 위험자인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외출을 피하랴? 뒷마당 정도는 놔봐도 되지만 생존을 원한다면 합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이고 당신 머리 위에 책장이 쓰러질 용기 없이 장기형 살아갈 수 있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의 인생을 위험해 빠뜨릴 수 있는 것들에게는 작별 인사를 하거나 관계를 끊으라 변기를 옮기는 사람들을 초래가는 드론 권총을 든 나쁜 사람들 독거미, 모터사이클, 밀접한 접종을 피한다면 이런 것들은 당신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섹스도 섹스 및 질병을 퍼뜨리는 섹스의 능력과는 반드시 적별 인사를 해야 한다. 동물원국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섹스는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이며 함부로 놀아가는 분명 댓글을 치르게 된다. 겨울이 없다고 먹을 것도 드문 소골렐랜드의 외탄소물을 고향으로 삼아 살아가는 야생양의 일정인 소위를 생각해보자 그들은 두 종류로 나뉜다. 성적으로 대단히 왕성하지만 다소 병렬하거나 번식에 덜 결정하면서 건강하거나 이들 중에서도 가장 자유분방한 양들은 많은 자수를 낳은 뒤에 거친 환경에 희생되거나 빠른 번식을 위해서 면역제왕성을 희생시켜 특히 소위 양들에게 치명적인 기생충에 굴복하고 마한다. 과학자들은 오래 살아남은 소위 양들의 경우에는 인근 선비들의 동료들을 몰살을 시킨 면역제의 기생충 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항체가 많았고 건강한 양들은 그러한 든든한 체질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었음을 알아내었다. 비록 주기적으로 개체수의 절반이 고약한 기생충이나 겨울날씨 탓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건강한 암양과 그들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새끼들은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종이 유지된다. 소위 양들은 미흔적 체계를 강화하고 무기를 깨어가며 조심스럽게 분식을 이어가거나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의 태도로 살아간다. 모든 새끼 양의 운영은 부분적으로 부모의 짝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새끼 양들은 건강한 부모에게 항체를 물려받거나 병에 걸릴 높은 위험에 처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나 소위 양의 운영은 특히 한 것의 경우에는 일생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도 운영이 결정이 된다. 소위 양처럼 당신은 방당하게 살다가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토일밤에 찾아온 이에게 방문을 열어줄 것인지 저분이 앉아 신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출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안전하게 집에 있다가 홀로 잔들거나 특히 생식력이 왕순환식의 은둔자처럼 스스로 심해지는 점껏 건강한 남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저전 인류가 모든 위험을 회피했다면 우리는 진화상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을 것이다. 작을 잡고 새끼를 낳는 과정에서 얼마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특히 암꽃의 경우에 수많은 종에서 합립된 현상이다. 현대 인류의 짝쇼핑은 다른 종류의 경우처럼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스스로 바깥으로 내버리는 순간에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확실히 덜 안전하다. 절청거리는 발등 영향의 진화에서 거듭 핵심으로 떠오른다. 우리는 방금 섹시남을 선택하는 것과 안정남을 선택하는 것 사이의 절청거리에서 전형적인 일을 살펴봤다. 다행히도 우리 호르몬은 가임적인 인의 성적으로 좋은 결정을 내리는 임무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계속 안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우리를 인도해 준다. 최적시간 그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 다수의 연구결과 배랑기 여성들은 더 많이 걷고 덜 먹으며 사기활동을 하느라고 더 많이 외출하고 더 많은 남자를 만나고 더 많이 춤을 추며 더 많이 끼를 부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난 앞으로 그런 연구를 좀 더 면밀히 설명할 것이다. 이런 성 배랑기 여성들은 좋은 여전자를 지닌 섹시남을 찾아 나선다.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강세는 단순히 늘어나는 성정동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는 열해들도 임미초연할 때는 여성이라는 개념을 바로잡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선택이 대단히 까다로워서 언제나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애써 떨어지는 수치가 올라가고 배난이 가까워지면 특정한 행동 여성들이 남성들과 더 자주 접촉하도록 이끄는 듯한 행동에 대한 충동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인할 수가 없다.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짝지기 노력당기라고 부른다. 한 달 중에 불과 며칠간만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짝악거리는 소리가 생물학적인 시기가 되어 울릴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선택이 이루어진다. 일어나서 발전기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라. 즉 우리는 잠재적인 짝을 만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도록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더 활동적이고 사교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호르몬의 분출은 여성들의 가입력 고조기 동안 실제로 주변을 더 많이 배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에서 확인된다. 혹은 알람을 꺼라 당장 몸을 움직이려고 명언은 발전으로 물을 무시하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짝찾기 노력 이외에 그것을 활용한다. 두 경우 모두 에스트라인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가입력 고조기관에 도달하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선택을 내리며 짝짓기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 절정 거리로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대자수가 인류의 생전에 기여하는 일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나 호르몬의 우리를 붙잡혀 짝짝히 노력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신체의 활동과 기타 행동으로 눈을 흘리게 만드는 방식을 알아보는 것은 참 매력적이다. 비스켓 혹은 아기 1970년대 초 호르몬 주기상 각기 다른 시점의 여성들의 활동량을 측정만 보기의 연구는 주기의 중간인 가입력 고조기에 신체활동과 움직임이 눈이 띄게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유시일의 동료인 패슬로는 발전기가 불러온 운동력과 높아짐에 따라서 여성들과 기타 후유로의 연령 섭취가 낮아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배란기 관련 활동에 의한 다수의 연구를 분석했다. 상당수의 연구는 질이 떨어졌고 일관성 없는 연구 방법을 포함해서 무작위 잡음에 영향을 받아 패턴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패슬로가 논문에서 관찰했듯이 주기에 따라서 음식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점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었다. 주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자국내막이 배아의 착상 가능성을 준비하는 기간인 배이란 이후에 더 높아진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단지 가인기뿐만 아니라 생리 날짜와 시작되는 난폭이 전체 내내 음식 섭취량이 저하될 것임을 예측한다. 외동 몸이 더 높은 에너지를 소비할 때 연령에 대한 욕망과 욕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체 활성량이 폭발하면 대견의 식욕이 증가한다. 그러나 가인기에는 그릇이 일어나지 않는 듯하다. 페슬러가 자신의 논문 제목으로 선택한 글귀는 그의 발견을 잘 요약하고 있다. 먹을 시간이 없다. 페슬러는 자연선택이 여성들에게는 가인기 동안에 먹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나도 그의 동의한다. 다시 말해서 짝짝찾기 넓게 집중하는 것이다.